인터엠 여기는 2016 호바 현장입니다. 이번엔 인터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엠 어떤 기업인가요? 인터엠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물과 같은 데서 사용하는 PA 시스템과 또한 공연장과 같은 데서 문화를 전달하는 SR 시스템 그리고 학교 방송과 같은 곳에서 AV 전송을 하는 그런 영상 시스템을 세 가지 시스템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을 통하여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PA 시스템과 SR 시스템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PA 시스템이라는 것은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다수의 존에 사용자가 원하는 안내방송을 하거나 비상 메시지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물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SR 시스템은 공연장과 같은 곳에서 큰 스피커를 통하여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콘서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향과 영상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 회사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 기기부터 컨트롤러 그리고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인터넷에서는 그런 모든 통합적인 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와 또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고객들이 만족하시고 또 인터넷의 브랜드만 가지고도 모든 통합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